자 면접 자 2부입니다 벌써 20분 됐네요 제가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분 땡 하면 끝납니다 자 수업 면접 뭘까요 질문이 뭘까요 딱 하나 뭘 할까요 하도 되는거 네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기억을 얘기하는거에요 지금 어떻게 모르는데 지금도 그럴거에요 구상실로 갑니다 대기실에 있다가 구상실로 갑니다 구상실을 하면 a4 용지에 질문이 아마 내 기억으로는 1번부터 10개 한 5개 있었던거 같아요 5개 중에서 3가지를 답변 하세요 그럼 구상실에서 1분이나 2분이나 3분이나 기억도 안난다 거기서 구상하는거에요 메모할 수 있습니다 메모해야죠 내가 머리 다 기억도 못하는데 충분히 메모자 달랐어요 볼펜이 달랐어요 그런다면 여러분들 초스피드를 적으세요 하두를 자 받아주세요 1번 문제 코로나 시대 원격수업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준비할 건지 원격수업에 대해서 논하세요 두번째 담임교사로서 아이들의 건강체크를 어떻게 할 건지 3번 선생님 적극적으로 얘기한거에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백수에요 백수 3번 학교 안에서 아이들과 트라우블이 있을 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수업을 방해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건지 수업 방해 문제 4번 선생님들 간에 마찰이 있을 경우 3배 교사와 마찰이 있을 경우 또는 동여교사 마찰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건지 마지막 5번 선생님들의 자기계발을 어떻게 할 건지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 그거 2009년도 전라도 임용고시 마지막 면접시험이라 2013년도 울산에 수술로 된거 그거 면접이랑 똑같았어요 물론 원격수업하고 건강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 하두회는 그거였어요 아니 필요없어요 알필도 없고 이 다섯개 중에서 세가지 답변을 하래 그럼 여러분들 바로 원격수업 뭐가 생각나요 1인 1 유튜버 지금처럼 수업을 직접 하는거죠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교사들 중에 90% 이상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저도 강의만 했고 내 유튜브 다 끌었어요 건축수 다 끌어 나 고마워 어 EBS 강의 다 끌었어요 그 선생이에요 여름 수업을 해야지 두번째 건강체크 당연하죠 수시로 연락해야죠 네 아침에 자고 있는 학생들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건강체크하고 부모님께 안내를 해드려야죠 그런 정답을 몸은 다만 해요 이거 쉬워라고 했죠 세번째 수업시간 방해하는데 막 때리고 싶죠 욕하고 싶죠 아동학대입니다 그래도 그러나 학생들을 완전 학습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본인이 노력해라는거에요 마찰신경은 어떻게 빌어야죠 선배님 어떻게 해야 돼요 후배님 어떻게 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물론 내 성깔에는 막 지랄하겠지만 그래도 학교에는 교사입니다 다섯번째 자기계발 죽으라 공부하세요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답 정해져 있죠 그러면 구상실에서 그걸 했어 내가 세가지로 했어 메모를 했어 똑똑똑 들어갔어 그럼 알아서 그래요 들어가세요 제가 기억을 얘기할게요 옆에서 시간 초저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안내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똑똑똑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1번 입니다 이름도 얘기하면 돼요 수험번호 1번 입니다 내 기억해요 그러면 면접가를 말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초식에 담는 선생님이 하루 이따가 얼마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이 앉아서 그래요 발언 시작해주세요 발언 시작해주세요 자 1번 문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원격 수업은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로 서론벌론 결론 여러분들 다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원격 수업 했고 블라인드 뭐에요 그게 블라인드 수업 알죠 선생님이 장관표덩을 온다 말 받은게 이미 2010년부터 그렇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요 왜 말귀를 못하니까 애들이 나도 몰라요 그런 것도 얘기하세요 내 수업을 자신감 있게 명품 수업을 만들겠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겠다 수업의 질을 올리겠다 됐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건강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강연히 그거를 같이 공감하고 저는 이런 방향을 하는게 맞는것 같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학교의 매뉴얼 교육청의 매뉴얼 교육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계속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수업 교육 면접의 답변은 뭐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번째 수업시간에 방해하는 애들 어떻게 합니까 때리치기 수도 없고 맞죠 저 모 학교에서 강의할 때 어 수업시간에 애들이 없어 담배필고 와 씨바 잡으러 가야지 때리치고 싶죠 근데 어떻게요 여러분 담배 피우지 마세요 오세요 아니요 그렇게 합니까 내 수업에 출습을 끊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면접할 때 출습을 끊겠습니다 하면 안되겠죠 제가 명품 수업을 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빙고 그렇게 해요 네번째 선생님과의 마찰 때리치기 쉽죠 욕 없죠 맥삼 없죠 말도 안 통하죠 그렇지만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경청하고 아 네 많은 좋은 업고 그런 모습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한 개다 1분씩 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만드세요 마지막 자기가 어떻게 되냐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연수 받겠습니다 1년에 60시간 이상은 꾸준히 꾸준히 열심히 해서 학교 자기개발 연수비도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공따로 산다니까 공부해서 안병희 선생님처럼 건축사 시험도 보고 기술사 시험도 보고 자기들 다 따서 월급도 많이 받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되겠죠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말이 많이 길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말 추워요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때이지만 가장 힘든 것 저도 압니다 인명고시 4번 떨어졌어요 죽으라고 공부하니까 되더라고요 지금 제 구독자들 전화 엄청 옵니다 매일도고 선생님 제발 2차 시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무료로 다 해드릴께요 수업실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네 뒤에 뒤에 테브도 있죠 와서 그냥 공부하세요 아 무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사 아니요 저는 대한민국에 아 저는 에이펙 아시아태평양경제인력기구에 알콥 교사이기입니다 2010년도에 당선됐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태극기를 다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쿠라든지 저는 다 그렇게 해서 교육 교육부에서 따로 임명을 한 저는 국제교사입니다 영어로도 수업합니다 왜 공짜로 다 시켜줍니다 저는 수업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수업하죠 그래서 유튜브로도 뭐 월급도 많이 받나 모르겠어요 돈은 안 드는데 뭐 돈은 내가 안 받기로 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고세했고요 이 답글에 계속 올려주세요 제 메일 주소도 있습니다 그냥 가세요 선생님 저 궁금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바로 그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이 이것 또한 계속 문의가 와서 자다가 지금 한 거예요 밤 10시가 반이 넘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요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이 카톡 제가 유튜브에 안병이라고 치면 되는데요 뭐 구독 안해도 됩니다 구독 안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봅니다 저는 제 자원명이 있습니다 단순히 가르쳐주는 티처가 아닙니다 교사가 아니에요 학생들과 함께하는 코스도니처 그래서 제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 모교지만 한기인상을 두개나 받았습니다 장가표창 여덟개인가 아홉개인가 세야르지 않았어요 교육감은 저의 밑에 에이 필요없어요 하지만 이 영상들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자격증이든 뭐든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구독 안해야됩니다 정말 여러분도 고생하셨고요 이 영상 내만 봐야지 나만 봐야지 그러지 그러지 마시고요 같이 왜 2차 수 없이 라는 점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맹점이에요 그게 민원이 나올 수 있어요 왜 1차 시험에 점수가 다 공개됐죠 카탈에 나왔죠 근데 경청이 1대1인데 어쩌면 다 합격하겠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베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앙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